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합격을 책임질 훈쌤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외국계 컨설팅펌, 밀리망코리아 시스템 개발팀, 그리고 글로벌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스코리아 기술팀을 거쳐 IBK 기업은행 빅데이터 행원으로 그리고 현재는 2020년부터 삼성전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스에서 인정한 세스 설티파이드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현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통계를 전공하고 머신러닝이나 관련된 커리어를 쌓았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국가공인, 공인된 인증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21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 시행되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전망은 제가 굳이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자, 연봉만큼 확실한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연봉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80K라는 자료는 800만 달러, 즉 하나로 1억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학사 졸업 기준으로 많은 페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미국이라는 데이터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겠죠? 저는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그리고 앞으로 쭉 데이터 분석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미국으로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빅데이터 분석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컴퓨터 관련 학과나 통계학과가 아니어도 관련 전공이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격증 혹은 관련 경력을 쌓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는 일, 자신의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률 발표가 나왔어요. 41.5%가 나왔는데 이게 필기시험 치고는 다소 높아 보이는 수치이긴 하지만 통계 전공자분들이나 머신러닝을 배우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비전공자분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통계 관련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격증에서 묻고 있는 역량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링하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서 청중들에게 리포트하고 전달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역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이렇다 보니 활용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야, 즉 도메인 지식과의 연결을 통해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죠. 제조업, 금융업, 영업, 마케팅,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서까지 빅데이터 분석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던 분들도 빅데이터라는 무기를 통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나는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 컴퓨터 공학이나 통계학을 배워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 분석을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첨단 기술, 머신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어려운 단어들로 소개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은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진장벽이 높아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빅데이터 분석을 깊게 파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엑셀 혹은 차트 분석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성원들이 전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비전공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데이터 분석만 잘하는 분석가보다 자기 도메인, 분석 대상에 대한 산업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현업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통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모델링부터 분석 꿀팁까지 챙기면서 책임지고 합격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주 담백하고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논문을 쓰실 분들도 아니고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합격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격증 취득에 힘을 너무 빼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거 말고도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대학에서 연구나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어?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 역량을 꼭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 여유 시간이 없지만 자격증을 꼭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기사 출제 운영 기준을 전부 반영했기 때문에 취득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내용들 전부 빼고 필요한 내용만 담백하고 컴팩트하게 전달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나 질문이 필요한 내용들도 메신저나 메일, 그리고 소통 창구를 통해 가감 없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저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발을 내딛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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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